서로 언어가 달라도 각자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문화를 나누며 소통과 공감을 얻습니다. 예술을 공유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고 아세안과 한국을 잇는 공간. 아세안 문화원입니다. 아세안 문화원은 아세안 10개국의 역사, 언어, 종교를 담아낸 문화를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술 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아세안 문화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살아 숨쉬는 아세안의 오늘을 보여주기 위해 아세안 마켓도 엽니다. 아세안의 각기 다른 음식들을 직접 만들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회장을 만듭니다. 아세안 영화 주관을 통해 국가의 역사, 풍경, 생활이 녹아든 영화를 상영. 아세안 문화의 실크로드를 열어주는 아세안 문화원. 소통의 시작이자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폭넓은 강연들과 어린이를 위한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문화를 채웁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출신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공간을 만듭니다. 서로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문화적 가치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 장르와 형식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아세안으로 하나 된 우리,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동일. 우리가 함께합니다. 아세안 문화원